반도체와 스마트폰, 조선, K-콘텐츠 등의 수출 호조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액을 더한 무역액이 사상 최단기간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액이 299일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서며 2018년에 달성했던 최단기 1조 달러 돌파 기록인 320일보다 21일 앞당겨졌습니다. 올해 수출 규모도 10월 20일 기준 5000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